전남대에서 영어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바호드르존씨 씨.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해 3월 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해 유학생활 2년째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전남대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100명이 입학했습니다. 전남대가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사업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전남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 900명 중 73%인 660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천여 명 중 비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50%에 이릅니다. 조선대도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60여 개 국가에서 천여 명 이상의 유학생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유학생들이 특정 국가에 편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보다 미주나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유학생 다변화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육사업이 됐든지 한 국가의 특정 국가의 모든 자원을 배부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국제정서에 따라서 저희 국제와 저희에게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요. 여기에 사드 여파로 불안정해진 한중관계는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 다변화 정책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